오늘은 음력 5월 20일에 어부지 자삽니다. 선풍기로 틀어놨는데 나방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습니다. 자삽이 미쳐 미쳐줄 수가 없나. 이야 이 녀석 정말 짜잔. 가지옵시고. 지금 잘 보시면은 양쪽 다리 끝에 이 녀석이 갈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완전 딱 버티고 있어. 오늘 이 핀들 다 날라가겠는데 대박입니다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